벌썽기! 벌썽기! 됐다!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선출부 8강전 디펜스원과 부천피처스 베이스볼클럽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선출부의 규정은 각 팀당 3명의 선수 출신들이 참가 가능하고 선출 중 40세 이상은 나풀, 즉 나이풀린 선출로 중출과 함께 무대한 출전이 가능합니다 디펜스원의 1번 타자는 삼성라이언즈 출신 불원 선출 이영욱 선수입니다 아웃컵으로 선택하셨지만 좌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총출 한기복 선수의 타석 히트! 넘어가나요? 아! 펜스 마지막 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5월 2루타로 스쿼어링 포지션을 만드는 한기복 선수입니다 소심한 세리머니 그리고 무서운 프로나풀 문희성 선수에 타서 아웃트 꽉 찬 원 스트라이크 한가운데 투 스트라이크 4번 푸른 화풀 손인호 선수에게 데드볼과 5번 박선호 선출을 볼렛으로 내보내고 중출 한기복 선수의 타석입니다 베트 안쪽에 맥힌 타구 잡히나요? 유격수를 넘겨 중안이 됩니다 그리고 3루 송구 아! 볼이 빠져 모든 주자가 들어오고 3루까지 질러하는 한기복 선수입니다 아! 이게 뭔가요? 펀병 헬멧을 쓰고 있는 추루 코치입니다 볼을 빠뜨려 또 한 점을 허용합니다 3땅 원핸드로 자바 1로 송구하여 2닝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점수 낸 거는 신들린 주루코치의 그런 액션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means Merk 아 뭐라 국 темпер 공격수 서 마 1 고 5 사진 2 戴 Mi 41 인코스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슬라이더에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또 한 번 아우트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신동현 투수입니다 내누피 뜬 볼 1풀로 토아웃을 만듭니다 SK 출신 프로나풀 홍건주 선수에 타서 커브 볼에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패스트 볼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아 볼을 놓쳤습니다 전력으로 뛰어 낫아웃으로 세입이 됩니다 낫골 이병근 선수에 타서 투자됩니다 멋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에 세입이 됩니다 3당 서드 김종훈 선수가 원핸드로 잡아 러닝스로 송구하여 3아웃을 만듭니다 부천의 투수가 만화 도코타까 닮은 70년나풀 송재성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너클볼의 선진을 당하는 은치원 선수입니다 중앙고 선출 김기태 선수의 타석 너클볼을 받아쳤지만 중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두 타자 연속 볼렛을 주고 무서운 프로나풀 무리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배트 꼬다리에 맞은 볼이 짧게 떨어져 중환이 되고 또 한 점을 달아납니다 매우 부끄러워하는 무리성 선수입니다 또 한 명의 프로나풀 손인호 선수에 타석 판보를 건드렸지만 일당으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충출 유영진 선수를 볼렛으로 내보내자 투수를 한성계 투수로 교체하는 디펜스원 팀입니다 누구 닮지 않았나요 외삼촌이 임선동 선수라고 합니다 이야 역시 유전자가 탁월합니다 어우 진짜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상훈 선수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맙니다 키움 출신 신유원 프로 타석 히트! 아우트를 밀었는데 이야 펜스 앞에서 잡아 빠른 송구로 언더베이스를 막는 이영욱 선수입니다 충출 신인석 선수에 타석 이야 강력한 아우트 페스티볼에 원스트라이크 됩니다 인코스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 그런데 아 3루에 송구하려다 헤드샷을 하고 말았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김세훈 포수입니다 충출 광보석 선수와 대결합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과연 결과는 스윙 삼진 강력한 아우트 페스티볼에 삼진을 잡는 한성재 선수입니다 아무도 못 치는데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맙니다 다행히 다음 타자를 좌풀로 온아웃을 만듭니다 히트 투수 옆을 딜하는 강한 딱볼로 주관을 만드는 김세훈 선수입니다 또다시 볼렛을 주고 선출 김기태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이 뜬 볼 애매합니다 우익수가 잡아 홈 송구 부정확한 송구로 또 한점을 주고 주자를 2,3루에 보내고 맙니다 이영욱 선수를 또다시 볼렛으로 내보내고 반한 웃음을 짓는 송재성 투수 또다시 볼렛에 밀어내기 1점을 주고 문희성 선수가 나오자 투수를 강보석 선수로 교체하는 부천팀입니다 어우 사이드와 쓰리쿼터를 펑갈아 던지네요 투나싱 아 뒤로 던지는 폭풀로 또 한점을 주고 맙니다 어우 헤드샷 당할 뻔했습니다 괜찮다고 손짓을 하는 문희성 선수 너는 나의 보석 강보석 선수가 오늘 잘 안풀리는데요 1루 직선타로 역시 오늘 안풀리는 손윤호 선수입니다 쓰리아웃 이닝을 교대합니다 3회에도 올라온 임선동 아니 한성재 투수입니다 강력한 아우트 패스볼에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이야 프로선추를 2코스 패스볼으로 삼진을 잡는 한성재 투수입니다 히트 향가운데 몰린 볼을 놓치지 않고 중안을 만드는 송정문 선수입니다 그리고 SK 출신 프로선출 광건주 선수에 타서 히트 이야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한가운데 볼을 받아쳐 우월홈런포를 만드는 부산 출신 광건주 선수입니다 유격수정면 원바운드 송불을 잘 받아내며 투아웃을 만듭니다 하지만 다시 볼렛을 주자 투수를 00년생 신현식 투수로 교체하는 디펜스원 팀입니다 126 히트 한가운데 몰린 볼을 받아쳐 좌주관을 가리지만 이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커브볼을 받아쳤지만 이 땅으로 드리아웃이 됩니다 조금 아쉬워하는 신현식 투수입니다 박선우 선수의 타선으로 사회초 공격이 시작됩니다 두 땅 안전한 포구와 빠른 송구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하지만 김정훈 선수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김세훈 나풀과 대결합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밀어쳐 우중간을 가리며 또 주자를 불러들이는 김세훈 선수입니다 어? 위험합니다 아! 핀글러브로 소중한 부위를 터치하는 권성훈일 류수입니다 세타자 연속 골렛을 줘 밀어내기 1점을 주고 타석엔 첫타석 홈런같은 2류타의 한기복 선수입니다 포수염 높이 뜬 타구 아우! 쉽지 않은 볼을 3파풀로 2아웃을 만드는 박기남 3루수입니다 또다시 내야의 높이 뜬 볼 이번에도 3루수 박기남 선수가 안전하게 처리하여 3아웃을 만듭니다 야무진 표정에 신현식 투수 아우트 패스트 볼로 풀카운트를 만듭니다 하지만 다시 볼렛이 나오자 신현식 투수를 마운드에서 내리고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언더핸드 정보무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올라옵니다 히트! 아우트를 가볍게 밀어 중안을 만드는 강보석 선수입니다 아우 죽을 뻔했습니다 역시 한기복 중견수입니다 프로선출 이주영 선수의 타석 투수 정면으로 오는 강한 타구를 피해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봤지만 글러브에 튕겨 중안이 되고 맙니다 툭당 볼을 놓쳤지만 빠른 네스트 플레이로 홈 송구 원아웃 그리고 3루 송구 세입이 됩니다 전타석 홈런폴을 기록한 SK주신 황건주 선수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에 정보무 투수입니다 인코스 원스라이크 파울에 풀카운트가 됩니다 늦게 맞은 볼 파울지역인데요 레프트가 잡아 홈 송구 부정확한 송구 어 그런데 3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아 앞발이 높이 떠있었네요 넓은 화면으로 볼까요 아 언더베이스에 3루로 가려는 걸 러닝스로로 잡아내는 김세훈 포수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나며 10대3으로 디펜스1이 부천에 승리하며 4강에 진출합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언능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제발